모자. 네. 응. 벌써 시작했어? 방금. 어? 그 모자 찾았네. 똑같은 거 또 샀어. 얘네들이 다 집없는 애들이야. 진짜 많다. 예준우는 그만 보고 똥을 치우거라. 근데 우리 병원에 내가 모르는 얼굴들이 이렇게 많았나. 과마다 제일 막내들만 왔나 봐. 나도 거의 처음 봐. 근데 왜 너는 네가 왔어? 너는? 나는 옥수. 나밖에. 넌? 보고 싶어서. 뭐가? 뭐는? 키우고는 싶은데 난 꼭 또 새벽에 나가서 별 보고 들어오니까. 나 잠깐 조창 데려갔다가 엄마 일 시킬 거 뻔하고. 이렇게라도 실컷 보려고. 그지? 응. 가야지. 여기. 손으로요. 네. 선생님, 이제 안에 들어가셔서 육식길 강아지 데리고 나오시면 돼요. 네. 네. 선생님, 여기는 개 버리는 데도 아니고요.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고 어떻게 한 달도 안 된 걸. 그렇게 어린애는 여기 오면 물려요. 큰 개가 많아서. 그러니까. 또 길에 버리겠네. 하여튼 인간들 어린 것들을 이렇게. 야, 너 알로즈 아니야? 봐봐.